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말 어질어질한 쓴이 여러 명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고 아이고 얘는 내 딸이면 좋겠다 하는 쓴이 골라주시고 또 연배가 어린 분들은 아우 친구하고 싶어 찐친 베프 단짝 꼭 골라주세요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나한테 옛날에 패배한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야 내 남편 너 가져가라 하니까 이게 감히 거부를 하네 여러분 이거 그냥 정신승리 맞죠? 강력합니다 원지 남의 편 놈 친구한테 줘버릴까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줌마라고 하기 뭐한 30대 중반이고 맞벌이해요 한창 젊었을 땐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같은 과에 있던 오빠를 참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문제는 그 오빠가 친구인 A를 좋아해서 저한테 항상 A한테 고백하고 싶다고 그러니 나는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대신해서 지금은 제 남편이 됐죠 하루는 A한테 술을 사주면서 술김에 야 오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더니 이 친구는 나는 그냥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면 이러길래 죄악감 생길 일도 없었죠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댁이 아주 그냥 아들 사랑이 대단해요 지방에 살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려는데 어르신들 허락을 받았냐면서 자꾸 어디 가면 이직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화가 나는 와중에 이사 후 집 정리한 거 보러 간다면서 갑자기 3일 전에 주말에 간다 통보 저도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더니 그래도 남편 제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네가 좀 참아 이런 소리만 해요 친구 A를 자주 만나는 편이라 얘 만날 때마다 저희 시댁 불평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요 어쩌다 A한테 야 너라면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쩌기는 나라면 바로 이혼하지 딱 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너무 섭섭해요 가끔 우라통이 터질 때 그냥 남편놈을 A한테 줘버릴까 싶어요 다들 어떻게 사세요? 댓글 1번 저기요 A는 아줌마 남편 트럭으로 줘도 싫어요 안 가집니다 미친 거 아니야? 2번 아니 니 친구가 니 남편을 왜 가져가 미친 건가? 야 김치국물도 참 유분수네 니 친구는 애시당초 아예 아무런 관심도 없어 남들은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는 니가 잘못한 거지 3번 뭔 소리야 이게? 니 친구는 니 남편 따위한테 관심도 없고 그 남자가 친구한테 애가 달았던 거고 너는 그 남자한테 대시해가지고 결혼한 건데 애초에 A는 니 남편한테 관심조차 없었다고 니 남편이 함부로 대시조차 못할 사람이라 너한테 그냥 넘어간 건데 이게 뭔 개소리야? 설마 니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4번 이 아줌마 글 쓴 거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첫질부터 완전 세한 게 30대 중반 88년에 태어난 틀딱 아줌마가 아줌마라기 못한 나이래 이게 뭔 개소리야? 5번 아줌마 또라이세요? 왜 이래요? 왜 그래? 친구가 니 남편 갖고 싶대요? 6번 근데 담임아 정말로 30대 중반 맞아요? 나는 무슨 60대 우리 엄마가 글 쓴 건 줄 알았어 뭐야? 7번 아니 결혼했으면 그냥 다 아줌마지 아줌마라고 하기 못한 맞벌이는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리고 친구가 니 남편을 왜 받아? 뭐 누가 달래? 니가 뭔데 주네 만에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남편이 무슨 편의점 김밥이야? 추가 아니 다들 친구가 남편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친구도 한때 조금은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댓글 1번 님 같은 답장로 딱 질색이야 너 같으면 어쩔 거냐고 첨 묻지 좀 마세요 상대방은 니가 아니야 결혼에 목을 맨 사람도 아닌데 시집살이 겪으면 당연히 이혼하겠지 너라면 너처럼 너라면 어쩔 거야 일어놓고 답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미친년 나도 하나 손절했거든 너도 곧 손절당하겠네 2번 사람이 졸라 멍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딱 티가 나는구만 3번 뭐야 이 신박한 뭐 가질래? 물어나 보세요 직접 바로 쌍욕 처먹고 손절당할 겁니다 4번 추각을 보니까 대웃기네 옛날에 좀 좋아했으면 뭐 그게 뭐 A가 본인 같으면 이혼하겠다잖아 야 이혼당한 니 남편 거기다 시댁 그지 같은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좋아가겠냐? 너나 그러고 사는 거야 아줌마 너나 5번 요즘에 사고 회로가 희한한 그지 같은 것들 출몰이 너무 많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외롭다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어제 올린 거죠 영화관이 다 직거인 줄 아는 미친 인간이 있질 않나 요것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또 뭐요? 요즘 뭐 이런 거 유행하나? 두번째 사연 원제 예비씨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요? 결혼을 전제로 1년 반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나이 34 남친나이 39이고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우울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비씨 어머니의 병명은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조현병, 분열 정동장애 및 인지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님은 분열 정동장애에 더 가깝다고 해요 조현병이죠 보호자인 남자친구와 동행해가지고 어머님 정신과 주치의를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며 남친에게는 유전이 되진 않았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유전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딩크로 고쳐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진 않을까 굉장히 심란스럽고 하루에 수십 번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님이 공직생활을 하셔가지고 매달 연금이 나오고 있으며 혹여나 병원비로 인해 당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친도 경제력만큼은 또래에 비해 좋은 편이고요 주변에 조현병 환자를 두신 분들이나 또 저를 친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혼 부탁드려요 댓글 1번 하참 이걸 가지고 남들 조혼을 듣겠다는 것도 신기하네 네 부모님은 뭐래요? 결혼하나입니까? 2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가지고 결혼하면 결국 그 정도 때문에 이혼합니다 명언이네 3번 그 남자가 마흔 될 때까지 왜 결혼을 못했나 뻔히 보이니 안타깝지만 당신 인생 통째로 갈아넣어도 그 결혼은 안 돼요 봐봐 아무리 봐도 미래가 안 보이잖아 4번 나 같으면 저 이때로 안 합니다 딩크로 평생 살아갈 거면 뭐 결혼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긴 하겠는데 다른 댓글 말대로 남친의 조현병 이거 스위치만 오프되어 있을 뿐인지도 몰라요 5번 나라면 절대로 안 하지 쓴이 남친에게 유전 안 되었다고요? 그럼 이세인 쓴이 자식에게도 유전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남친에게 유전 인자가 있지만 현재 발병하지 않은 것 뿐이야 자식을 낳으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남친은 조현병의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건데 그게 언제 온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조현병 발병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기를 한번 봐봐요 부모 형제 다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병을 하고 또 자녀들도 멀쩡하게 대학교 가고 잘 지내고 있다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늦게 발병한 경우 되게 많아요 6번 여기보다는 본인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가슴에 대아놓고 모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달러 이게? 3번째 사연 원제 자동차 키랑 핸드폰을 내 가방에 넣는 남편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어제였죠 집 앞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차에 짐을 잠깐 옮겨놓고 가려고 남편이 차 키를 들었고 저는 아기랑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차에 짐을 싣더니 남편이 저한테 당신 주머니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는데 이때 뭔가 기분이 묘하고 쎄한 거야 설마 뭐야 나한테 주머니가 있으면 차 키를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코앞에 나와서 아기 가방을 안 들고 나와서 그런지 아기 기저귀 가방을 항상 제가 드는데 제 가방에 꼭 차 키랑 본인 핸드폰을 넣습니다 사실 이것도 평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방이 없으니까 나한테 주머니가 있냐고까지 확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남편한테 화가 나서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어리 주머니에 차 키 좀 넣어주는 게 뭐가 어때서 이게 뭐 내 차 키야? 우리 거잖아 라고 하는데 이거 뭐죠? 가스라이킹인가요? 제가 쪼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열불도 터지는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남편이 미친 거잖아 아기 기저귀 가방 잔뜩 챙겨가지고 집에서 나오는데 남편 핸드폰이 제일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어서 그날도 제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내려가주지 못할 명정 제가 치사하게 고작 핸드폰 또 차 키 하나 못 들어주는 그런 와이프인 건가요? 저는 남편한테 부탁하기 싫어서 기저귀 가방 들어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뭐예요? 성향 차이인가요? 참고로 저희 아기는 30개월이고 저랑 손을 잡고 걷거나 혼자 걸어갑니다 보통 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챙겨요 댓글 1번 일단 네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댓글 그러게요 이 아줌마가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2번 아니 그 차키랑 핸드폰 좀 넣는다고 네 어깨가 퐁하고 빠집니까? 3번 이 여자 뭘까? 혹시 병원에 탈출한 거 아니야 이거? 4번 나는 네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에게 가방을 들어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도대체 화를 왜 내는 겁니까? 경계성이야 뭐야? 아니 어디서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5번 가스라이킹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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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님아 이거 비꼬는 거 절대 아니고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스니 평소 그러고 살면 인생 안 피곤해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뭐 그래요 어지러진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꼭 내 딸 삼고 싶다 골라주세요 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